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인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1명을 만들기 위해서 500명이 넘는 스태프들이 움직인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경호팀부터 전담 간호사의 트레이너, 여기에 올해는 10억짜리 다이아몬드 티아라까지 특별히 제작됐다고 합니다. 6월 4일에 끝난 미스코리아 대회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VJ특공대가 공개합니다. 올여름 가장 판타스틱하고 스릴넘치는 반전 드라마가 시작되다. 절대 혼자 될 수 없어요. 스태프다 보니까 저희들은 아무래도 그림자처럼. 미녀들을 지키기 위한 파트너들의 산전수전. 1년에 딱 한 번 벌 수 있다는 정리의 전쟁. 2013 미스코리아 선발들 대회. 개봉 맞두요? 뜨거운 여름 열기로 가득한 워터파크의 수상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딱 봐도 물놀이 즐기러 온 복자가 날인데 말이야. 저희는 미스코리아 전담 경호팀입니다. 일반인들과 미스코리아 후보들 간에 발생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차단하고자 저희들이 이렇게 투입이 돼 있습니다. 번선 앞두고 후보들 머리카락 한 놀이라도 유출될까? 경호팀은 노심초사. 바디라인 평가받는 수영복 차량에 과감한 라인 감출 수 있을까? 이 나라를 위해 밥까지 굶었다는 후보들. 손톱만한 상처까지 꼼꼼히 가리고. 설동! 웃으세요. 스마일. 웃으겠어 우리도? 잠잘 때도 웃어라 할 정도로. 그렇게 한 달간 정도의 교육을 해야 그러나 무대에 올라왔을 때 어떤 미소가 자연스럽게 보일 수가 있죠. 생각지도 못한 미녀군단 출연도 모자라. 미스코리아 전매터커 스마일 세례까지 쏟아지니? 물놀이는 뒷전. 남녀노소 어찌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 있을까? 눈돌아가네 눈돌아가. 눈 돌아가네 눈돌아가. 눈 돌아가네. 눈 돌아가네. 그럼요. 더 낫죠. 지금은요? 지금도 낫네요. 아 그럼요. 그러나 이런 시선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는 이들이 바로 미스코리아 전남 정호팀. 사진을 찍어서 음란 쪽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카메라 체크를 1순위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혹시 후보자들 사고 예방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현장 진행을 위해선 꼭 필요한 보호 장비가 있다는데. 미스코리아만 소중하겠어요. 저도 소중해요. 날씨가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또 사람이기 때문에 선크림을 발라줘야 됩니다. 장소도 모델도 준비됐겠다. 이제 셧도만 누르면 사진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 말썽. 표정 하나 다리 각도까지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는데. 다리를 왜 안 맞추고 있어요? 몇 번이에요. 개인팀 없는 카리스마로 55인의 후보를 통솔하는 호랑이 총감도. 통제가 안 하면 꼭 위험을 따르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들 덕분에 야외 촬영도 못 사고 일사천리로 끝이 났다.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파이팅!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되게 아버지 같으세요. 무대 위 미스코리아들의 아름다움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재능이 아니다. 공부 연습이랑 워킹 연습하러 왔어요. 지성과 미모는 물론 걸음걸이 하나 손짓 하나도 남달라야 하는 그녀들. 그냥 걷는다고 다 같은 워킹이리야. 온몸에 힘을 주고 정확하게 걷대. 몸매가 돋볼 수 있어야 하는 걸음걸이가 바로 워킹! 그런데 미스코리아 후보 합석수라 그런지 심상치 않은 미모의 손상님. 재작년 미스코리아 선배란다. 다리 피고, 잘록한데 잡고. 먼저 모든 것을 경험한 선배로서 노하우 전술은 물론 멘토 역할까지 턱턱히 해낸다. S라인이 살기 위해서 그런 포즈를 연습했고요. 그런 포즈가 안 나면 조금씩 코치를 해주고 있어요. 옆에서 자세 교정 같은 거. 25일 합석기간 동안 눈뜬승간부터 눈 감는 순간까지 연습을 멈추지 않는 후보들. 덕분에 새롭게 태어나는 기분이 들 정도라지만. 짧게는 3시간, 길게는 9시간씩 높은 구두를 신고 가로니. 아이고, 이팔 청춘이라고 다 갈수냐. 통화에서 계속 힐 신고 무대에 서 있으니까 참고 적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작 그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따로 있다는디. 얼굴이 예쁘다고 춤까지 잘 추면 재미없지. 음악아 흘러나잇. 나는 춤을 춘다. 음악 따라 몸 따라. 악사. 순서를 아직 다 못 이어서 앞에 친구 거를 보고서는 따라하다 보니까 한 방자 죽일 수도 있네요. 춤을 안 추던 거라서 하려니까 힘드네요. 그러나 멍치도 환불탈퇴. 이효리처럼 만들어준다는 안무 감독이 있으니 걱정은 안 한단다. 워킹, 그리고 퍼레이드, 그리고 댄스가 다 결합된 형태로. 세계적인 미인대회에서도 하는 무대들을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열차.